이게 뭐 줘? 좋아, 나 뭐 줘? 젤리 줘? 젤리 줘. 젤리? 응. 젤리 먹고 싶어? 응. 젤리 몇 개 줄까? 이거 아니야. 응? 이거 아니야? 다른 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야. 이거야? 응. 몇 개 줄까? 응? 젤리 몇 개 줄까? 소개, 소개. 응? 소개, 소개. 두 개 먹을 거야? 어, 여기가 있네. 어? 어, 어. 어, 바퀴벌리가 있네. 바퀴벌리가 어디 있어? 어, 개미네? 어, 개미네. 어, 개미네. 어, 개미네. 빨리 죽여야겠다. 어, 죽이면 안 되겠지? 응. 살려줄까? 어떻게 할까? 죽일까, 살려줄까? 살려줘. 살려줘? 알았어. 바깥으로 그럼 보낼게. 응. 어? 안으로 들어가 뭐 했네? 알았어. 오케이. 어? 젤리 줄게. 젤리 줄게. 응. 자. 어, 나왔네. 나왔어? 응. 아빠가 살려줄게, 자. 응. 음, 맛있어? 응. 또 먹을 거야? 응. 안 돼, 그만 먹어. 아까 많이 줬잖아. 몇 개 더 먹을려고. 몇 개 더 먹을 거야. 어? 이제 끝. 그만 먹어. 많이 먹었지? 꼭꼭 씹어 먹어야지. 나 꼭꼭 씹어서 안 먹었어. 꼭꼭, 그럼 이번에 꼭꼭 씹어서 먹을 거야? 응. 그럼 이제 마지막. 응. 약속. 약속해야지, 약속. 약속. 감사합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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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